이번 달 배추와 무, 당근 가격은 지난해보다 비싸지만 참외와 수박 등의 과채 가격은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달 배추 도매 가격이 10kg에 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.1%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여름 무 도매 가격은 20kg에 15000원으로 21.8% 상승하고 봄철 작환 부증을 겪은 당근도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반면 제철 과채는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참외는 10kg에 22000원으로 26.1%, 수박은 1,900원으로 13.4%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